네, 이 시간부터는 릴레이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가지 센서를 다루는 강의에서는 센서 모듈에 대한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 얘기할 이 릴레이 모듈을 다루기 위해서는 릴레이 모듈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릴레이 모듈과 연결된 다른 모듈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모듈은 밸브입니다. 전기로 동작하는 모듈인데, 전기를 주면 밸브가 열리고, 전기를 주지 않으면 밸브가 닫히는, 혹은 또 반대로 전기를 주면 닫히고, 전기를 주지 않으면 열리는 이런 종류의 밸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밸브인데요. 이 밸브는 한쪽에는 수도관이 연결되고, 다른 한쪽에는 수도꼭지와 연결되어 물이 나옵니다. 즉, 한쪽은 물이 들어오고, 다른 한쪽으로는 물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브의 가운데에는 물의 흐름을 막아주는 기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그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찬물, 덧물, 혹은 클라우드로부터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밸브를 그때그때 닫고 열고 해야 하므로 이 밸브에 항상 전원이 인가돼도 안되고, 항상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도 안됩니다. 그때그때 전원을 인가했다 뺐다, 인가했다 뺐다 하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 모듈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릴레이 모듈입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스마트 수도꼭지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릴레이 모듈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강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밸브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레노이드 워터 밸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솔레노이드 워터 밸브이고요. 여기에 12V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밸브는 적어도 12V의 전압을 인가해야만 동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12V를 라즈베리파이에서 바로 인가해서 동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즈베리파이의 핀맵을 보시면 VCC 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VCC 핀을 하나씩 보면 5V 아니면 3.3V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에서부터 이 밸브까지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에서 12V를 끌어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220V 전압을 12V로 변화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압을 변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스마트 수국시 컨트롤박스에 있는 이 컨버터입니다. 이 컨버터는 이 컨버터는 이 컨버터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교류 220V를 12V로 변환해주는 컨버터인데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 컨버터를 사용할 예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220V에서 12V로 변환해주는 컨버터를 구매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컨버터는 뭐냐 이 왼쪽 AC인 AC인의 교류 220V를 선을 하나씩 연결해주고 다른 쪽에서는 DC 전압이 변환돼서 나오게 됩니다. 교류가 직류로 바뀌고 220V가 12V로 아웃되는 거죠. 오른쪽에 윗부분 플러스 부분 플러스 부분이 12V가 되고 다른 쪽 마이너스는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얘기한 이 밸브에 12V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컨버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압 공급까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실제로 이 밸브를 어떻게 제어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두 개가 있고 각각 하나씩 총 두 개의 밸브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물이 공급되어 아래쪽으로 관을 통해서 흐른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밸브에 12V가 공급되면 이 밸브가 열리거나 혹은 닫힙니다. 이 밸브도 마찬가지로 12V가 공급되면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밸브는 12V가 공급되면 과연 밸브가 닫힐까요? 열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V 솔레노이드 워터 밸브 스펙을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스펙을 보시면 12V를 입력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12V를 공급하지 않으면 계속 밸브는 열려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물은 계속 흐르게 되고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면 물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성격상 전원을 공급해주면 밸브는 계속 잠겨있는 거고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본인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전원 공급 유무와 밸브 개폐 여부가 적합한 밸브를 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를 밸브에 연결시켜서 그 릴레이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원을 인가했다가 인가하지 않았다가 하는 방식으로 밸브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컨버터를 통해 공급되는 12V 전압을 릴레이가 받아서 그 12V 전압의 공급 여부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중간에서 12V 전압을 제어하는 릴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릴레이가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릴레이를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릴레이인데요. 일단 저희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제어하는 릴레이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 두 개. 릴레이도 뭔가 자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릴레이 자체가 전류를 소모하기 때문에 릴레이 자체 모듈이 VCC와 그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와 릴레이의 VCC를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GPIO를 연결해서 그 GPIO의 값에 따라서 릴레이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GPIO에 하이레벨을 주면 릴레이에 전원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다시 로우 레벨을 주면 전원 공급을 끊어서 이런 방식으로 릴레이를 통해 벨브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릴레이의 정확한 명칭은 12V 릴레이 모듈 2 채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12V 연결되는 전원을 공급하는 쪽과 벨브를 연결해야 될 텐데 여기 쓰여져 있는 NO, COM, NC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NO와 NC를 설명드리면 NO는 Normally Open의 약자로 즉 여기에 연결되면 선은 항상 회로가 오픈되어 있다. Normally 보통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회로가 열려있어서 전원이 공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원이 공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GPIO의 로우 레벨이면 항상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GPIO의 하이 레벨을 공급하면 그때 비로소 회로가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열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ormally Open 그럼 NC는 Normally Close입니다. Normally Close 평소에는 닫혀있어서 계속 전원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그렇게 닫혀있다가 GPIO의 전원이 인가되면 그때 비로소 열립니다. 그러니까 Normally Close는 평소에는 여기 선으로 전원을 계속 공급하다가 GPIO의 전원이 인가되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NO, NC는 서로 상반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회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M이 있습니다. COM, Common Connection인데요. 이거는 이제 12V 전원을 여기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컨버터를 통해서 나온 12V 전압을 여기 COM 모듈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벨브는 어떤 상태일까요? 벨브는 앞서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12V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벨브는 열려 있습니다. 12V를 입력하면 솔레노이드 벨브는 닫히고요. 같은 말로 평소에 12V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벨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브에 아무것도 인가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열려 있으므로 이제 물이 계속 흐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게 닫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벨브가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Normally Close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브 쪽은 Normally Close에 연결하고 전원 인가 쪽은 컴 12V를 컴으로 주면 여기 오른쪽에서 GPIO에 아무 값도 안 주었을 때 Low Level을 주었을 때 이게 Normally Close으로 12V로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벨브가 닫히겠죠. 근데 굳이 나는 굳이 Normally Open을 연결하고 싶다. 그렇게 연결하고 싶다면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컴은 12V가 인가가 되고 Normally Open이니까 벨브가 열려 있으므로 계속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 평소에 GPIO의 값에 평소에 1을 계속 주면 됩니다. 그럼 값이 1일 때는 Normally Open은 회로가 연결되고 전원을 공급해서 닫히게 되므로 벨브가 잠김으로 물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GPIO와 Normally Open, Normally Close 연결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렇게 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로도를 보면 회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벨브 스펙에서 봤듯이 12V를 입력하면 공급 인가하면 솔레노이드 벨브가 닫히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단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회로도로 돌아와서 회로도를 보시면 컨버터에서 나온 12V가 이렇게 연결되어 12V가 공급되고 있고요. 컴에 GPIO와 컴은 GPIO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GPIO에 0이 인가가 되면 만약에 0이 인가가 되면 노멀리 클로즈 쪽에 핀이 여기 붙습니다. 그리고 GPIO에 1이 1 하이 레벨을 인가하면 오른쪽 노멀리 오픈 노멀리 오픈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GPIO 값이 0인 경우에는 왼쪽에 붙어 있고 GPIO 값이 1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붙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노멀리 오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밸브가 밸브가 노멀리 오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IO의 0인 경우에 회로가 이렇게 열려 있으므로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 동시에 밸브가 열려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의 그림의 경우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현재 GPIO가 0인 경우이고 회로가 열려 있으므로 전원이 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가 노멀리 클로즈 쪽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밸브가 잠겨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그림의 경우에서 GPIO 값을 0이 아닌 1값을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경우 모두 회로를 보시면 이 핀들이 이 핀들이 오른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럼 먼저 왼쪽을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오른쪽에 붙게 되면 핀들이 비로소 전원이 밸브에 인가되고 전원이 인가가 되므로 밸브가 닫히고 물이 안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붙었으니 노멀리 오픈이 되고 밸브에 전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밸브가 열려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릴레이 그리고 릴레이를 통해서 12볼트를 공급하기 위한 컨버터 그리고 릴레이의 전원 인가 여부에 따라서 수도꼭지 밸브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하드웨어를 구성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릴레이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